태연이 지난 시간에 복화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태연이 6 연습을 한 것 같은데 100%를 안했네 여기까지 안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스피드키즈를 안쳤네 스피드키즈를 쳐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읽고 뜻을 말해주면 되겠네요 퀴즈죠 뜻은? 퀴즈는 퀴즈죠 퀴즈는 퀴즈죠 퀴즈라고 하면 되겠죠 퀴즈였고요 퀴즈였고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가 왔냐면 얘가 퀴즈였고 I가 E Z가 Z 앞에서 뭐 했다? 퀴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고 Red 그렇죠 뜻은? 빨간 말이죠 이렇게 써있으면 이건 어떤 시란 뜻이에요? 어떤 시 어떤 빨간 붉은 빨간 같음 얘기죠 레드 플라워 레드 플라워 한번 볼까요 빨간 꽃이겠다 그렇죠? 레드 플라워 그렇죠? 플라워가 꽃이니까 그렇죠? 레드 북 한번 볼까요 레드 백 그렇죠? 빨간 가방 그렇죠? 빨간 가방 그렇죠? 전부 다 어떤 꽃 어떤 책 어떤 가방 이런 걸 두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낼까? 자 I는 내 이름을 불러줘도 했고요 그 다음에 E는 흰 빠졌어요 네 해이 그 다음에 I가 내 이름을 불러줘도 했으니까 I 그 다음에 E는 힘 빠졌으니까 어 T는 T 버튼이 뭐가 되죠?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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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하면 quiet 뭐라고요?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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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따라해볼까요? 응 자 태연이가 틀렸다는게 아니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따라해보라는 얘기야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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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트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quiet quiet 뭐래요? quiet quiet 뜻은 조용한이죠 조용한 quiet quiet 조용한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네 예를 들어서 quiet room quiet room 조용한 방이겠죠 그렇죠? room이 방이니까 그렇죠? quiet room 조용한 방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타입 시간 그렇죠? quiet quiet girl 조용한 여자아이 조용한 소녀 quiet quiet boy 조용한 남자아이 quiet people 어떤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 어떤 시에 이렇게 이름 씨를 꾸며줍니다 자 quiet quiet 어떤 거 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죠 rain rain 무슨 rain 100% 안하고 80%밖에 안하니까 잘 모르잖아 그렇죠? rain rain의 뜻은 비 비 내리다 라는 뜻이에요 rain rain 좋습니까? 비 라는 뜻일 때는 이름시구요 명이라고 써있으면 이름시단 말이야 무엇 비 그 다음에 비가 오다 할 때는 하다시란 말이에요 하다시 비 비 랑 뜻일 때는 이름시 비 오다 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 맞습니다 rain rain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읽고 call queen 뭐라구요 queen 여기까지 소리는 이, 이는 이, n은 네 밑에 받침으로 들어가겠죠? 받침 뭐가 됐다? 귀인 뜻은 여왕이고요, 여왕 자, 모른다 귀인 그러면 그러면 quiet queen 합니까? quiet queen 조용한 여왕이겠죠? quiet한 queen이니까? 어떤 queen? quiet queen 안녕, 왕님 귀인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nG가 뭐가 된다 했었죠? 자, 선생님 세 번째 알려줄게요 그쵸? 다섯 번째 아저씨는 알려준다 했어, 계속했어 nG는 뭐가 된다? 응이 된다 했어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뭐가 될까? R은 R, I는 대표둘이 E 응, 합치면 ring, 그쵸,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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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의 뜻은 ring의 뜻은 ring의 뜻은 반지, 울리다 이렇게 했죠 ring 자, 반지라도 붙어있죠, 반지 이런 식으로는 반지 무엇, 반지 뭐하다, 울리다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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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 send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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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의 뜻은 모래 sand bag 한 번에, sand bag sand bag 모래 주머니를 sand bag 이라고요, 그쵸?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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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The name of the word 오 sun 그쵸? sea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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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quiet sea 합니다. quiet sea. 그렇죠. 조용한 바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하면 quiet sea 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sea, quiet sea. quiet은 어떤 식으로 sea는 이름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C 입니다. 이렇게 해서 I는 대표 소리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9, I는 E, L은, O, T는 합치니까 뭐가 됐을까?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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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quilt. quilt의 뜻이 뭐죠? 자, voc화에서는 재현아 이 단어를 읽고 그 뜻이 뭔지도 얘기할 수 있도록 공부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voc화의 뜻. 알겠습니까? 이번에 공부하는 방법은 몰랐지. 그렇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quilt 는 누비 이불 위에 이불. 이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quilt. quilt. 알겠습니까? quilt. 그다음 얘는 sit. 그렇죠. 앉다죠. 앉다. sit. 무슨 시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다시 라고 해요. 하다시. 이렇게 해서 앉다. si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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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은 로봇이도 그렇죠. robot. robot. 로봇. 오케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였더라? 그렇죠. sit.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 거냐 하면 의미 제시로 공부하는 거죠? 채현이가 공부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단어 제시로도. 단어 제시로 할 때는 읽고 뜻만 하기. 영어 단어가 먼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의미 제시로 할 때는 뜻을 보고 영어로 말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rain. 뭐래요? rain. 반지가 뭐다? rain. rain. 오케이. 그냥 이건. 그렇죠. sun.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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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은 안 딴 것 같은데. rain. 뭐래요?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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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니까 VM 공부할 때 복화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한글 뜻을 보고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일단 이건 뭐였더라?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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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들어볼까? quilt. 뭐래요?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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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얘는 뭐였더라? 이게 안 가는 거야. 조용한 바다 뭐하고. quilt. 솔직한 바다 뭐하고. 네. 이렇게 춤라고요. quiet. 그렇죠. i 가 i 됐어. quiet. e 가 o 됐어. quiet. quiet. cuyliet. 이건 뭐였더라? 그렇지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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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가 i 됐어. 이거는 그렇지 sand s-a-n-d-r s-e-n-d-r-s-e-n-d-r-s-e-n-d-r-s-e-n-d-r-s-e-n-d-r-s-e-n-d 응 로봇 로봇 오케이 오가 두 개들 안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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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c 그렇죠 ea가 e 소리 됐어 c c c 오케이 랩 그렇죠 이거는 quiz quiz 오케이 quiz 됐어 quiz quiz 오케이 고맙습니다 편치고 패드 하세요 네 네 네 네 네